이야기책은 극의 이야기책과 지식책으로 나뉩니다. 이야기책은 언어를 이용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예술품입니다. 미술이 이미지의 예술이고 음악이 소리의 예술이라면 문학은 언어의 예술인 셈이지요. 이야기책은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하지요. 한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독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 지식책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실용품입니다. 음식을 보관하려면 냉정고를 사용하고, 뉴스를 보려면 TV를 사용하듯, 지식을 알려면 지식책을 읽어야 합니다. 지식책은 사회와 자연 같은 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식책을 통해 대통령의 역할, 채권 투자 방법, 고조선의 법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미생물의 생태, 카드뮴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 책 역시 지식책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지식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야기책은 작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내어 들려주는 것이 이야기책입니다. 물론 칼의 노래나 임걱정처럼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위의 작가가 상상을 입힙니다. 사실의 전달보다는 재미를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식책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어날 법한 이야기가 아닌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지식책입니다. 물론 사피엔스나 이기적 유전자처럼 사실 위에 작가의 견해가 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가의 견해는 탄탄한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지식책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라고 해서 과학적 사실만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보다 그렇지 않은 지식이 훨씬 많으니까요. 코스모스나 인체완전판 같은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책은 철저히 과학적 사실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자연과학이 아닌 경우 학계에서 인정받는 주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자존감의 여섯 기둥이나 몸, 한의학으로 다시 태어나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와 같은 책도 있습니다. 교과서는 아이들이 매일 읽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식책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기타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각 교과의 핵심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을 담고 있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동물의 겨울잠에 대해, 인체의 신비에 대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그림책이 대표적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는 학습만화 역시 지식책의 일종입니다. 학부모들의 어린 시절에 집에 한 질식 가지고 있던 백과사전 역시 지식책에 해당합니다.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링을 하며 읽게 되는 잡지도 지식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그 종류는 더욱 방대해집니다. 책을 물리적 형태가 아닌 글을 담은 매체로 이해하면 종이신문과 인터넷 뉴스 기사 역시 모두 지식책이 됩니다. 수능 시험과 중간고사 때 읽는 시험 지문도 지식책이고요.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브로슈어 역시 지식책의 일종입니다. 직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역시 여기에 해당하겠군요. 이렇게 본다면 형태와 상관없이 언어를 이용해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것을 지식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식책이 출간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단행본이 있습니다. 단행본은 지속적으로 발행되지 않고 딱 한 번 한 권으로 출판이 완료되는 책입니다. 반면 시리즈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같은 형식으로 연달아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는 단행본으로 기획되었다가 시리즈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행본이 예상 외에 큰 성공을 거둔 경우 이런 예가 생깁니다. 전집도 있습니다. 전집은 여러 권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출간됩니다. 시리즈와 유사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보통 차례대로 계속해서 출간되며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전집은 보통 전체가 한 번에 묶어서 출간됩니다. 단행본에 비해 내용이나 종이의 질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권당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여러분께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